안녕하세요 방탄의 막내 정국입니다. 나이는 여리곱이고요. 팀에서 춤, 노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터 시작을 할까요? 끝! 저희는 we go, we go, we go, we go, we go 물 마셔야 돼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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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기현의 현장 종가 이리와봐 지금 카메라 들어왔자 지금은 저희는 삭빌거예요 나는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춘다 만능이다 황금막내다 그런가? 야 그래 황금막내 내가 지어준 별명인데 안 써요 안 써 좋은걸 안 쓰고 버려두고 있어 아무튼 그렇고 상당 아니 두통이 있나요? 네 두통이 있습니다 두통은 제가 치료법을 알아요 딴 데가 아프면 돼요 여기 아프겠다 전사촌기씨 건드리면 안돼요 큰일나요 사촌기라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 출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피아다 왔어요 자 여러분 저 여자 좀 봐 자꾸만 눈이 가 비껴 비껴 가리지마 누구지 아니지 말고 고제 디에 아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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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유 포즈 하나 둘 셋 끝났어 다크 정리 끝났습니다 끝 네 역시 저는 휴가씨에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는 당연히 전정국이죠 당연히 전정국이죠 여기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 솔직하지 다크 정리 음료수 사주세요 음료수 사주세요 음료수 사주세요 음료수 사주세요 목말라 처음에 가수가 데려왔다고 생각하는 그 얘기가 있다면 지드려온 선배님 데려왔습니다 옷을 벗어? 레이터 들어가봐 오구기 오구기 데이 예 이거 차포치 좋다 다다 똑같이 나도 생각하고 있어 역시 멍석을 깔아주고 근거세요 어때 진짜 좋아하고 있더라 이제 아저씨가 정말 완전 땅콩하러 모르는구만 좋아좋아 진짜 다리 들었는데도 작네 진짜 다리 들었는데도 작네 그리고 유리 유리 불리 이리 해볼게 자기소개 이름은 정국 나의 열일 고배 초신은 부산 만덕 노력과 재능으로 여기까지 왔어 더 이상 말해 필요 없지 I'm BTS BTS 블링블링블링 첫방송 야 프리 너 안보여 로아 예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성군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복입니다 기판진아 트위터, 카페 글을 자주 쓰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 그리고 진심을 표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며 제게 작지만 되게 큰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또 정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나는 방탄소년단의 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 이렇게 고마운 존재인데 저희에게 되려 미안하다고 할 때는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서로 고마워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이 쌓이고 또 여러분과 눈빛만으로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아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려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제 제 마음을 조금 표현을 했으니까 사랑합니다 빨리 가고 싶다 집에 엄마하고 보고싶다 아빠도 보고싶다 아빠도 보고싶다 난 항상 이 자리에요 안녕하세요 최고야 학부 당시, 학교, 학교에서 함께하면 루루,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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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이셜다 등장한 선을 할 수 있을 거에요 江아, 학교, 학교, 학교도 영이해 다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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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아 키 AirPod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